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테마 피부과 원장 이학규라고 합니다 레블레이트 레이저는 피부에 검은 쪽에 색소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저는 532 파장하고 1064 파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파장을 이용하면 깊은 색소와 낮은 색소를 다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기미도 컨트롤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린 나이에 생기는 주근깨나 잡티 같은 것들도 같이 치료가 되겠습니다